LIZ NEX1은 오늘 한국투자 프라이빗 에쿠티와 함께 미국 사족보행 로봇 전문기업 고스트로보틱스 지분 60%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인수로 고스트로보틱스의 지분 5,540억 원 가운데 약 3,320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 60%를 확보하게 됐습니다. LIZ NEX1은 연내 미국 워싱턴 DC에 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국내외 로봇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. 회사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뿐 아니라 탐색, 구조, 화재 감시, 진압, 장애인 안내 등 다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